죽여? 캠페에서 죽여? 이지.. 안되는데 내 방송 봐서 하나로도 뭐 이상한 말투 하나로도 배워갔다가는 바로 찐따 되는데 현실에서 프로방송은 다 챙겨봐요 킹에 좋아요 아 못 잡았다 용산 쓰리 쓰리 소바를 조치 중앙에 적발결 중앙에 적발결 중앙에 적발결 중앙에 적발결 중앙에 적발결 아임 어쩌면 죽 mute 도착 와.. 와 머리 한 대도 안 맞는 것 봐 와 한 대도 안 맞는 것 봐 진짜 와 이 만장이었어 주먹 뱀펜치면 내가 다행히 있었어 이젠 지쳤어 주먹 죽어봤고 미치니까 내 친한 친구 모두 1층이 돼버렸어 박대랑 근데 왜 다 오는 거야 근데 나 2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다 땡기는 거야 도대체 얘는 왜 숏 가는 거야 내가 숏 있었는데 너희 둘이 막아라 시 간다 수고칠 오는 거야 상대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우리 패드 정보 안 따 근데 아니 상대가 옆에 있으면은 알려주면은 우리 팀 브리치가 스턴 까고 피키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코바 에이밍 랩 합니다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너 뒤질래? 뒤질래? 다 insane 총 끌고 ㅇㅌ ㅇㅂ ㅇㅂ 소름을 둬나 소름을 둬나 무신이들 알려주는 사람도 왜냐 그냥 없던 일로 쳐 집 제대로 걸어가다가 브리킹 어떻게 거나요 그 사모야 다들 잡았다 놈들을 쓰러뜨려 아 좀 깨져봐 무운 좀 제발 아 아 와 개빡해오시네요 초롱초롱 너 옛날에 저거 어떤 게임 했을때 썼던 이름인데 초롱이 하하 초롱이 말고 딴거였는데 아 범피가 안난다 한 명 찾았다 그냥 궁수 죽여? 황패에서 죽여? 여기 있잖아 아 사망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왜이렇게 궁극적으로 듣는거야 내 방송 시청자분들은 다들 어 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왜이렇게 다들 궁극적이야 빨리 궁극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거 시러시 아니야? 아 오질 않는데? 아 제발 에이 버릴게 랭크는 러시 많이 오니까 시라 생각할게 아 제발 막아줘 막은만 하잖아 이거 에이 개마 시 개마 나이스 궁 빼고 나이스 자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고 솔직히 게임을 많이 하면 고감도는 적응을 해야됨 적응을 하면서 이제 감을 일으켜야지 근데 저감도는 게임을 별로 안해도 그냥 일단 게임 가는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정도 해야지 어느정도 가는지 바로 알잖아 저감도는 근데 고감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저감도는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게 적응할 수 있는게 저감도고 바로바로 고감도는 오래해야지 적응할 수 있는거니 아 대타 깨도를 패드상? 말없어니 아 머리가는데 임 인정? 응 어 H에 머리를 맞췄네 아 하나는 보냈고 H에 머리를 맞췄었네 방금 랄라시 아 쌌는데 아 쌌는데 타븐해지면 돼 그거는 오케이? 차원하지 않는거야 그거는 인스타 열심히 하면 안되냐고요?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건데 남 낮추는 이유에요? 그냥 그냥 네 아 그래 열심히 해볼게요 역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풀어 게임으로 된다 생각함 저는 어떤 종목이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저는 안될 거 없다 생각함 아우 미친대로 이제 외우라는 것만 외우는 거지 게임은 재미가 있으니까 연습을 할 맛이 나는 거지 공부는 개노 재미인 거지 아 롤도 똑같은 롤도 똑같은 대신 롤을 내야 될 것보다 많고 지금 있지 공부는 너무 컸지 크지 그거 A씨 안 올 것 같은데 빈 아 이게 나한테 날 왜 맞춰 아 존나 아프네 아 날 왜 맞춰 어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메이트에서 안생거든 오케이 K 에이 에이 왜왜왜 부위치 레이나 드리콘 그 위치 레이나 로미권 넘들을 찾지 정말 무서웠어요 아아 고카라 고콘이 상크로네 참버성 아이.. 아리검토자마스 시작이라 겨울이요? 예아 보러오세요 플러쉬 없이 플러쉬 아 1촛 푸쉬 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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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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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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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이요 샘 어 이 코 이 코 이 코 왓 왜 이 코를 무수하자는 거구나 가이드 랩 게임을 최대한 잘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되나요? 계속 달려야지 운운 선수가 달리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잘 존나 달려야지 게임도 존나 하면 됨 달리기에도 달리는 이제 달리기 연습 방법이 여러가지 있듯이 게임에도 여러가지 연습들 있잖아 픽념 스트릭 연습 그냥 그것만 존나 하면 되는 거인 오케이? 쌀쌀 쌀 뿌이치 럭럭럭럭럭 럭럭럭럭럭 아 쇼스로 갈게 갈거면 가든가 얘들아 왜 안가 아니야? 넌 이 사람한테 지금 학교 자퇴를 하라는 소리야 아 맞긴 해 아 근데 이렇게 자퇴는 안돼요 거나 확실히 아 자퇴하라 아니 뭐해 자퇴하라 안했어 아하하하 이거 어떡해 나 몰라 말 잘 못돼 그럼 형이 내가 이 사람 보낼게 형 방송으로 이 사람 보낼게 형 방송으로 아하 아 몰라 나보고 프랜게임 할 수 있냐 물어보잖아 럼들을 쓰러뜨리 맞긴 해 어 죄송합니다 내가 어 내가 잘못했어 어 뭘 해봐 일단은 다른거 다 해봐 어 재장전주 고시 아 실황목구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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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 말 나 많이 잘 못돼 아 아 고3한테 무슨 뭐 성공한 인생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마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내가 말 못돼서 나도 내 겸하면 그대로 말할 수 밖에 없어 거비 거비 뭐 주실래? 뭐라? 에이링과 그렇지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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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제이 워제이 아 저의 학원 다니는거 솔직히 맞나 어 포기해라 애송이 하하 하 애송이래 개웃기네 왜이래? 윈도우 목도키려? 알았어 알았어 오시 에이 포지션 시위치에 브릿지네 공격 시작 지점에서 척 발견 아 브릿지로 브릿지로 레이너불러 레이너불러 머리거도 나는 로우라 해도 난 몸 절대 안 맞춰 난 무조건 머리야 아 니들 그만하시고 그만 제발 니들 그만 말해 그 이상 그 이상 말하면 안돼 나빠 거는 비타많은 에이 레이너불러 가 아 뭐야 왜 대치고 어디에 에이 가는거야 우리? 뭐야 도대체 우리 우리 뭐하는거야 야 숏으로 갈게 나도 쇼티 들고 들어가면 상대가 있겠죠? 그럼 죽죠 저한테 어어어 그이같이 사망할 뻔 그이같이 사망할 것 같은데 진짜 아 우리 싸웠놨다 아 머리 노렸는데 아쉽다 병철이 형한테 지금 빌려준 돈이 벌써 몇 십만 원이 넘어요 지금 라고 할 뻔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뭐야 이런 식으로 끌어치기해서 머리 맞추면 이제 큰 비용 아닐 인정 아 계속 끌어치기만 할게 제발 죽으라는 마인드로 헉 어라 어떻게 해서도 상관도 없는 얘가 아 쐈는데 아이고 오야야야야야야야야 나는 팝풍 사버리잖아 난 팝풍 안먹어